중요해요. 공부에. 그래서 참나와 에고를 갈라보는 게 좋은 게요. 못난 거는 에고가 그렇지 하고 늘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내 거건 남의 거건.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 좋은 이유가 그러면 자기 에고를 안 감추게 돼요. 저는 제 에고를 안 감추를 버릇한 그게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봤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에고에 대해서 제가 더 솔직하고 관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에고는 그때 이랬던 것 같아요. 에고를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참나이자 에고이니까. 에고가 전부라면 이 말을 못하죠. 이게 나를 깎아먹는 소리니까. 인정을 못하게 되고요. 그런데 내가 참나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나한테 여유가 있잖아요. 참나로서의 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고에 대해 되게 더 솔직해지고 혹평을 가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관대해질 수도 있고요. 제 버릇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팁이라면 되게 중요한 팁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양심 51% 이상으로 했던 좋은 일이라도요. 남이 보면 다 잘했다고 해도 저는 남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내 에고는 사실은 이런 질투심도 있었고 이런 게 안 될까 봐 하는 탐욕이나 불안함도 있었다. 이걸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양심 51% 해놨으니까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니까 나는 내 속은 내가 하니까 그것만 잊지 않았다. 이런 에고도 활발하게 작동을 했다. 에고는 활발하게 로비했는데 결정이 양심으로 난 것뿐이다. 남이 올 때는 발표된 것만 보니까 양심 100%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오해가 저는 싫으니까. 그래야 왜냐하면 제 에고 공부가 안 되거든요. 에고가 이렇게 활발하게 로비하고 최선을 다해 막았는데 못 막은 거를 막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하고 다니면 오판이 나죠. 그래서 저는 제 에고에 남은 이 에고들이 한 했던 행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한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안 감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100%라는 게 아니라 제 역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냉정해져요. 약간 다중이 같은데 이런 다중이가 좋은 것. 에고와 참나의 다중. 그래서 참나는 이렇게 육바람이를 하고자 했고 에고는 이때 이렇게 막 막았었다. 저항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겼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막말로 욕심으로 했더라도 그때 양심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욕심에서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때 그렇게 일이 일어났다. 이걸 냉정히 보고 있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전을 보면 항상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안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양심 성찰에서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정리가 돼야. 내 에고는 이랬다. 그렇지만 양심은 이랬고 결과적으로 누가 이겨서 누가도 주도권을 잡아서 일이 이렇게 처리됐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볼 수 있으면요. 남이 칭찬한다고 해도 오바를 안 해요. 난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막 함부로 업되지가 않는 거예요. 남들 내 한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자님 같은 경우도 내가 잘 못하는 게 있다 하면서 그걸 못한다 그러잖아요. 효재 충신을 못한다고. 부모와 자식한테 바라는 걸로 부모한테 못하고 있다. 형제한테 바라는 걸로 또 윗사람한테 못한다. 밑에 사람한테 바라는 걸로 윗사람한테 못한다. 동생한테 바라는 걸로 형한테 못한다. 이쪽 친구한테 바라는 걸로 이쪽 친구한테 못한다. 이게 효재 충신이거든요. 이걸 못한다. 그런데 이게 궁자님 우리만 못해서 못한다고 하겠어요. 양심 51%로는 했는데 내 애고가 여전히 살아서 막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나도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애고의 힘이 안 죽으니까 얘네들 어디 안 가니까 내가 이거를 딱 시원하게 못한다 이거죠. 불안하게 못한다. 얘네들 계속 저항 속에서 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빼곤 선한이가 없어. 왜 자기도 계속 저항이 있으니까 움직이려고 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참나를 볼 뿐이지 많이 드러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참나의 빛을 더 느끼니까 그 안에서 자존감이 생겼다고 봐야겠죠. 근본적으로. 그 자존감이 허상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든든한 묵직한 자존감이라면 뭔가 참나의 빛이 더 드러났다고 봐야죠. 그걸 의도적으로 더 밝히시면 얼마나 자존감 충만하십니까? 난 존재만으로 만족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남의 의견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드러난 증표가. 내적인 힘으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 더 신성한 거예요. 남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인 자기 힘으로 근거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가치를 평가.